아니, 어쩌고 돼요. 이런 경우 있어야 돼. 버섯 같은 게 말랑말랑 물렁거리가 흠이 났어요. 물렁거리가 버섯을 딱 차려면 붙어버려요. 너무 덩어리가 얼마나 말랑거리고 붙으면 덩어리하고 덩어리 파는 거 아니에요? 고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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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나눠.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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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 왜 저렇게 하나? 모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거에요 이렇게 하시구요 조그마하게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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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個와이스 열 번 한 번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네여섯 여덟 여섯 여섯 ift p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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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0 살당 0 g0 g0 이래 귀찮죠? 땡기고 귀찮죠? 방망이 들어갈 양만큼 넣으셔야 돼요 귀찮으면 방망이 금방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요거 빅사이즈요 요거 빅빅빅빅 안 돼요 빅사이즈 안 돼요 빅사이즈 안 되기면 꼽아 나오죠? 스몰 ca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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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털거지 수소 이렇게 요거 하구요 요거 베르샤 롯다지 만드는 손별 절대 만들어 안 돼요 전체를 몸에 다 담궈 요거 말린다고 엎어 놓지 마세요 칼이 나와있어요 뺀걸 조립을 하는데 요거 먼저 안 끼면요 야채가 들어가 버려요. 이게 중요한 거야. 빵빵하죠? 올려놔. 왜냐? 안 돼도! 안 돼. 이 말이야. 안 돼. 빵빵 안 된 걸 올려놔 그냥 흔들어. 아, 얘기했어요. 오클났죠? 몸 있죠?